저희 티맥스 드림펄스를 구매해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드림펄스는 현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퍼팅매트, 골프 연습장의 퍼팅장, 골프장의 그린 등 다양한 조건의 그린 스피드를 확인하여 환경에 적합한 퍼팅 스트로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디지털 센서를 이용한 퍼팅 연습기기입니다. 즉 드림펄스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그린에서의 그린 스피드를 파악하여 거리에 맞는 스트로크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프로의 경우는 그린의 조건을 파악하여 결정된 퍼팅을 하지만 아마추어는 평소 회기라든 스트로크로 미결정 퍼팅을 하다보니 필드에서 항상 거리가 다르게 됩니다.